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유도입니다. 오늘은 힌디를 가르쳐주겠습니다. 힌디는 인도의 언어예요. 여기에서 빠르다랑 느리다랑 여러가지 단어가 있어요. 빠르게, 빠르다는 졸리졸리 빠르게, 이거는 졸리졸리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아람스테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케이 사람들이 오키라이 때 이렇게 눌러요. 인도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티키라고 해요. 티키는 네 이런거에요. 이런거 말하는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와유 하와유죠. 알죠? 기분 좋아요? 안좋아요? 기분 좋아요? 하와유는 아깨세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저 이름은 땡땡땡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전 연수죠? 그니까 이렇게 말해요. 미라남 연수해 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 네 그러면 이런걸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봐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는요 땡땡 나라에 살아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전혀 한국에 살아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어 메 코리아 세홍 이렇게 해요. 메 땡땡땡 세홍 여기 땡땡땡 말하는거는 여기에서 어 이름이 있으면 어 음 여기에서 어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말하면 돼요. 미라남 연수소에도 미라남 땡땡 해 여기에서 이 땡땡는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알겠죠? 어 네 또 있습니다. 네 하와이오 아케세홍을 하면 이렇게 말해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메티홍 메티콩 이렇게 말하세요. 기름은 메티콩을 파인 기름이 좋다는 거예요. 어 네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물이 이거는 뭐라고 말하게요? 물이에요. 이 이 물는 물는 뭐라고 말하게요? 좀 켜줘요. 이제 물는 빠니라고 해요. 빠니 빠니가 물이에요. 이제 알죠? 어 네 안녕하세요 힌디어로 하면 나마스테라고 말하면 됩니다. 어 네 또 있습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연두색이 힌디로 하라랑 이라고 해요. 하라랑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근데 마이 페브리트 색 마이 페브리트 컬러 이스 연두라고 하면 돼요. 봐봐요. 여기 어 근데 제가 색깔 중에서 모르는 색깔 언어가 있어요. 연두색 바라랑 저거 제일 좋아하는 색깔 크크 네 네 알죠? 봐봐요. 봐봐요. 하나랑이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좋아하시는 제일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랑 하나랑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무제 하나랑 버선해 이게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어 연두색이라는 연두색이라는 거에요. 이제 알겠죠? 어 네 이제 알겠죠?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인걸 알겠습니다. 어 네 전요 어 전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요. 전요 한국 음식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제 코리안 가나 버선해 이제 알겠죠? 이게 알겠죠? 근데 가나가 음식이에요. 음식 코리안 알죠? 코리안은 한국이에요. 봐봐요. 한국 음식 코리안 가나 네 이제 알겠죠? 이제 복습을 합니다. 네 복습을 하겠습니다. 알죠? 네 저거 맨 처음에 말했던게 알죠?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말해보세요 네 또다시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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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중 바ailleurs 그의 또다시 오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알겠죠? 이번에는 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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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또다시 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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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았습니다 네 빠니는 어떤 뜻 네 잘했습니다 물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거 아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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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았습니다 또다시 아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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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아껴세용 눈 어떤 뜻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네 아껴세용은 아껴세용은 하와유라는 뜻 네 맞았습니다 아껴세용은 하와유라는 뜻 이번에는 뭐가 싶더라 띄워 미라람 땡땡 해 땡땡는 자기 이름 좀 넣으세요 알죠? 미라람 땡땡 해 네 잘했습니다 어떤사실 미라람 땡땡 해 미라람 땡땡 해 네 잘했습니다 미라람 땡땡 해 어떤 뜻 오 맞았습니다 이거는 자기 저 이름은 땡땡 이거는 자기 저 이름은 땡땡 이에요 네 땡땡은 자기 이름 그리고 붙여만 됐다 많이 맞죠? 이제 알겠지 이번에는 뭐랄까 좋아 아 이거 졸리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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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졸리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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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아람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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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았어요 또다시 아람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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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는 아람스테 어떤 뜻이나요 아람스테 천천히 졸리졸리는 빠르다 아람스테 초초초초아리 네 이번에는 매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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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홍 네 맞았습니다 매티홍 매타 또다시 매티홍 매티콩 매티홍 매티홍 네 맞았습니다 매티홍을 뜯는 음 네 맞았어요 매티홍을 뜯는 기분 좋다 이해 알겠죠? 파인 매티콩은 파인 파인이 기분 좋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이가 있었지? 이제 이거 이제 무재하나랑 버선해 와 맞았다 무재하나랑 버선해 와 잘 말했습니다 무재하나랑 버선해는 어떤 뜻인가요? 네 맞았습니다 저는 연두색을 좋아해요 와 이제는 화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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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그러면 화라랑 화라랑 네 맞았습니다 네 화라랑 화라랑 뜨는 연두색 연두색 이번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무제 코리안 가나 버선 해 네 잘 따랐습니다 무제 코리안 가나 버선 해 네 잘 따랐습니다 무제 코리안 가나 버선 해는 저는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입니다 네 오늘 음악 그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지어이 배워봤는데 어땠어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빠이빠이